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논증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로지텍 마우스죠. 하나는 G 프로 무선이고 하나는 G502 무선입니다. 근데 마우스는 마우스 리뷰를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수리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로지텍 마우스 자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지텍 마우스 종특이 있어요. 바로 마우스 더블클릭 되는 문제가 있죠. 더블클릭이라든지 클릭플림이라든지 휠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클릭 쪽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로지텍 마우스 사용했던 거 절반 정도가 더블클릭이나 클릭플림 증상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쳐박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이 두 개 마우스는 더블클릭이랑 클릭플림 증상이 있는 마우스들입니다. 근데 이 마우스들이 고장난지 안 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거 확인하는 영상부터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마우스가 보시면 지금 한 번 클릭했는데 두 번 됐죠? 그리고 여기 클릭을 떼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클릭됐어요. 금방도 두 번 클릭됐고 이 친구는 드래그플림하고 더블클릭이 같이 돼 있는 그런 친구고 이 친구 지금 분명 버튼을 약간 놨다가 살짝 다시 들어간 순간 클릭이 막 타타닥 됩니다. 지금 보이죠? 지금 보이죠? 살짝 손가락 놨다가 지금 보여? 얘는 더블클릭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버튼이 떼지지 않고 그 안에서 살짝 살짝 왔다 갔다 말해도 막 클릭이 팍팍팍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죠. 네 보고 오셨으면 알겠지만 빼빡 고장이고 G50이 이 친구가 좀 고장이 심하게 난 상태고 이 친구는 그래도 쓸 수는 있는 정도긴 한데 그래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우스 두 개 스위치만 바꿔줄 예정이고 여기 수리에 사용할 스위치는 제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스위치는 여기 보이는 카일의 GM8.0 하나에 2950원짜리 스위치하고 카일 저소음 스위치 이거는 하나에 9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예비분해서 이렇게 사긴 했는데 실제로 오늘 세팅할 거는 G 프로에 이 스위치를 달아주고 G502에 저소음 스위치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위치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버튼압이 다른 보통 스위치들은 0.74N의 클릭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0.65N의 클릭압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클릭압 자체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정도의 클릭압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G 프로 이 친구에다가 이 스위치로 바꿔서 다른 G 프로하고 비교를 해볼 거고 이 친구는 그냥 저소음 스위치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G 프로부터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G 프로는 지금 하판 쉘 쪽에 스위치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상판 쪽에 스위치가 붙어있고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 주네요. 이거를 좀 빼야겠죠? 빈도 분리하고 이렇게 들어서 분리가 되네요. 여기 보시면 히어로 센서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네요. 히어로 센서 부분을 보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돼 있네요. 배터리가 엄청 조그맣네요. 귀엽다. 배터리 스펙은 240mAh 0.37V 0.9WC 이렇게 분리하는 거 맞나? 너무 분리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구조구나. 굉장히 특이한 버튼 구조로 돼 있네요. 예보 구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네.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 옴론 양쪽에 모두 옴론 스위치가 좌우측 달려 있고 안쪽을 보시면 옴론 차이나 50밀리언 그러니까 5천만의 스위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친구를 분리를 해가지고 스위치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거 다시 조립은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조립하기 엄청 어렵게 돼 있네요. 나사도 다 규격이 달라서 기억하는 것도 구역이구나. 이쪽은 하얀색을 안으로 이렇게 당겨야 풀리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옆에 버튼 같은 경우는 옆에도 스위치가 따로 있는데 뭐 여기는 고장난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옆 버튼은 고체를 할 필요가 없고 맨 안쪽에 납땜이 돼 있는 거를 풀고 이 부분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한 번 자세하게 스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스위치 보시면 옴론 차이나 5천만의 반대쪽은 여기 적혀있네. 옴론 차이나 5천만의 이렇게 잡은 상태로 납땜을 해야겠죠? 납땜을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납흡입을 해야 되는데 흡입기가 어디 갔지?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저 이거 납흡입기 언제 썼더라? 커스텀 키보드 할 때 쓰고 나서 쓴 적이 없네요. 버튼 스위치를 빼두시고요. 위치를 봅시다. 버튼이 위쪽으로 되죠? 근데 궁금한 게 이 두 개짜리 스위치는 어디랑 해야 되지? 버튼 있는 쪽이니까 당연히 끝부분 두 개겠죠? 만일에 이 친구를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맞겠지? 아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됐다. 꺼지라 그래. 네. 스위치 두 개를 완벽하게 빼버렸고요. 좀 더럽긴 하지만 상태로 스위치를 꽂고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납땜은 금방 하죠? 버튼 클릭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이제 꼽여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텐데 잘 되겠죠? 안 되지 않겠지? 여기 옆에는 이거나 나사를 뺄 필요도 없었네. 괜히 뺐네. 어디였더라? 이거 맞나? 넓은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좁은 거 어떻게 되죠?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여러분. 나사가 안쪽에 나사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두 개 어디 있던 거지? 이거 두 개라. 여기가 아니다. 됐다. 여러분, 망했어요. 필름이 찢어졌어요. 필름이 찢어졌어요. 아니! 아 힘들게 했는데 필름 찍힌 거는 AS도 안 될 거 아니야. 하필이면 일단은 조립하겠습니다. 필름 찍혀가지고 작동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 클릭감 자체는 와우! 나 이 스위치로 바꿀까? 다른 애들? 클릭감이 좋은데? 클릭감 자체는 엄청 경쾌하고 좋네요. 근데 이 마우스는 회색불가 회색불가 판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살 수리 업체 같은데 하면 수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쉽긴 한데 하... 망해버렸네. 두 번째는 성공하자. 두 번째 타자. 가자, G502. 맞네요. 이 친구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히어로 센스. 확실히 이 친구는 많이 묵직합니다. 와, 이 친구도 아니, 이 로지텍 마우스들 지금 라이트 스피드 애들 공통점이 상단에다가 셀이 다 박아놨네. 상판 분리해가지고 하판에다가 스위치 바로 뗄 수 있게 돼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분해하는 거야, 이거? 여기 안에 나사가 하나 있는데 너무 깊다. 이거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 이거 분해하기 엄청 어렵게 돼있네요. 오, 됐다. 이걸 하면 아, 얘가 풀리네. 여기도 나사가 있어요, 위에. 배급함이네, 진짜. 이렇게 뺐어요. 와... 분해를 했습니다. 지금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스위치가 많아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하얀색 버튼으로 있는 이 친구도 홈런 차이나인데 모델병이 조금 다르죠? 7천만의 스위치인가? 파란색 스위치가 아까 같은 5천만의 스위치인 것 같고요. 스위치 종류가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버튼이지? 옆에 얘들 둘이 버튼인가 보네요. 와... G502는 진짜 이거는 분해 안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사설 수리를 맡기세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처음 분해하시는 것들은 이거 잘못하면 그냥 바로 삭살내겠는데? 아까 지프로도 솔직히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서 분해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씹어먹네요. 그 정도는 여기는 또 칼 스위치를 쓰네요. 여기 안쪽은 칼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토 나온다. 안 떨어지세요. 나사를 분명히 다 뺐는데 이거를 빼고 들어서 길이랑 같이 빼고 와... 숨어있는 나사 두 개가 더 있구나. 이야... 분해 완료는 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분해가 거의 헬 중에 헬이에요. 이건 나중에 재조립이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파란색 스위치 두 개를 떼야 됩니다. 오 쉣! 동박이 조금 날아갔다. 안쪽 동박이 좀 날아갔는데 괜찮겠지? 아... 또 뭐 떨어졌어! 아... 정말! 이상한 조그만 게 옆에 붙어있었는데 떨어졌어. 여기 보임톤에 이게 떨어졌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다시 붙일 수도 없잖아, 이거. 작동... 작동 되려나? 아, 몰라. 된다고 생각해. 왜... 아, 정말 진짜... 왜 이렇게 다 부셔먹어? 됐기는 한데 무서운 게 있네요. 안 될 거 같아. 일단은 버튼 장착은 했습니다. 제대로 장착... 약간 살짝 삐뚤게 장착이 되긴 했는데 그건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작동되는지가 먼저 우선이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렇게 힘들게 분해를 했는데 부셔먹는다고? 기판을... 또? 또? 이거 뭐였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 이건가? 오, 터나워. 와, 나사가 너무 많아. 아... 힘들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옆 버튼이 작동을 안 해요. 뭔가... 뭔가 이상해졌어요. 뭔가... 나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메인... 좌클릭, 우클릭은 작동을 합니다. 어차피 옆에 안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조립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맛이 갔고요. 얘는 지금 우측인가 좌측 버튼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만 안 되면 다행인데 다 안 될 거 같다는 게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버튼은 4개 전부 다 잘 눌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가서 이 친구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불을 켰을 때 마우스 2개 불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 필름이 찍혀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지만 움직이긴 해요. 과연 클릭이 될까? 씨... 될 리가 없지? 필름이 끊겼는데 맛이 갔고요. 지금 오공이 잘 움직입니다. 이 친구도 잘 움직이긴 하고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방 됐는데? 들려요? 어? 우클릭, 좌클릭 전부 다 작동하는데요? 에? 뭐... 뭐지? 그러니까 완전 무서움 수준은 아니고 저소음 수준은 되는 거 같아요. 약간 딸깍딸깍한 청축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 고무 낀 듯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친구 더블클릭 증상은 이 친구 더블클릭 증상 전혀 없이 스위치 교체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 오늘 로지텍 마우스 회생 작전 시도를 하긴 해봤는데 일단 최종 결론 마우스 수리는 집에서 하지 마시고 제발 사설 수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AS가 되는 상태라면 로지텍 공익센터에다가 막히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마우스 구조가 하판에다가 스위치가 달려있는 단순한 그런 뭐 G304? 그런 친구들은 자가 수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필름으로 해가지고 막 하판, 상판, 그리고 마우스 버튼 이렇게 나사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분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처음 아시는 분들은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번 하고 나서는 구조를 어느 정도 익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겠지만 이 마우스들 하나 가격이 얼마다?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 수리 하시는 건 비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해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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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